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직걸 저는 이리엘 사장을 맡은 신인규 사장이고요 오늘 한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신나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다들 이렇게 연휴 잘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분씩 제가 소개를 드리면 연휴에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제 왼쪽에 계시는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만큼 어떠신지 저는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은 경북 영천이고요 저희 집에서 경주가 가까워가지고 명절도 애들 데리고 경주에 가서 저기 무슨 집? 첨성대도 보고 대능원도 보고 월종교라고 요즘 경주에 명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달 뜨는 것도 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좋은 걸 많이 보고 오셨네요 달 보고 기원했습니다 내년 추석에는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안 계셔서는 좋겠다 예 매우 장치적인 추석이었거든요 각자의 발음이 잘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응그리 바라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 중립을 지키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의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어우 지역구 이름이 기네요 그죠? 동구하고 미추홀구가 같이 섞여 있는데 저희 지역은 미추홀구의 지역만 해당되고요 저의 연휴는 일의 연장이죠 쉬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사드리고 찾아뵙고 만나고 전화도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롯이 연휴라고 해서 명절이라고 해서 쉬어 본 지가 한 10년 전은 되는 거 같아요 더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명절 어디 고향 갔다 왔다? 정말 배부르구나 부럽다 그러니까 수개지셨어 명절 지나면 수개졌어 사람이 이럴 때가 더 바빠요 위원장님은 지역위원장이시니까 더 지역을 살펴야 돼서 상당히 바쁘시게 다니신 거 같고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경제의 쌍도 마차입니다 경제의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족들은 해외로 보냈고 해외로요? 저는 스픽스 방송 때문에 못 갔습니다 경제분색 많이들 봐주세요 우리 경제분색에 요즘 스픽스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이셨고 이제 마지막에 스타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 10% 되니까 그걸 꾸준히 하면 연휴 때 과잉에 쓴 돈을 보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렸었죠 꿀팁을 다 드렸었네요 내일 아침 6시 반 전에 버스 지하철 타시면 20% 요금이 할인됩니다 서울 수도권만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확산을 촉구하고 있고 각종 저녁 아침 7시 안에 이용하면 적용해달라는 호소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요금이 10월달 오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쉬셨고요? 잠을 자도 자도 끝이 없더군요 대신 도적을 봤습니다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도적 다시 한번 일본 제국 주자들에 대해 만행에 분노하면서 도적을 보십시오 여러분 도적 깨앙 홍보까지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명절 연휴에 사실 가족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 이런 것도 하면 또 싸움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면서 저희 왁자식 거를 시청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가장 핫한 게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지금 이 판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우리 박진영 교수님께 지금 이 진교훈 김태우 전체적인 총평층을 어떻게 좀 느끼고 계십니까? 원래 이 구청장이라는 게 지역의 생활형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태우 씨를 사면 시켜주고 또 그분이 공천받으므로 인해가지고 정권이 명문이 걸린 선거로 변질돼 버렸어요 자충수다 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강서구에 한 15년 살았었거든요 15년이나? 네 15년 정도 살았었는데 웬만해서는 국민의힘 계열이 이기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좀 이렇게 한번 판세를 지역도 많이 인천도 관리하셨으니까 강서 쪽은 지금 좀 민심 풍향이 어떤 걸로 보십니까? 제가 우리 박진영 교수만큼 이쪽 강서와 인연이 깊죠 전 항공사 승무원인 시절에 이미 발산동, 내발산동에서 자취 생활을 했었고요 신혼 생활도 12단지 공항동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지역 보호기려고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여기 공항 항공사 직원도 많고 얼마 전 작년까지 제가 한국 공항 공사 비상인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거 캠프에 직접 방문을 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렇게 연결도 시켜드리고 한 바퀴 쫙 강서구를 돌면서 전체 실제 상황들을 좀 둘러봤어요 저희가 언론에 나오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제가 보기에 선거 투표율 최소한 한 4, 5%는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초입이긴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그렇긴 한데 현수막 선점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전체 판세에서 우리 박진영 교수님 말씀처럼 강서구는 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절박하게 선거운동에 임하지 않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던 게 전체 큰 틀에서 한 바퀴 돌고 골목도 다 돌아보니까 저희가 현수막 선점이나 이런 거에서 쭉 밀렸어요 그리고 대로변에 지금 김태호 전 구청장이죠 그분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곳이 먼 땡 건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거는 힘 있는 구청장이라고 해서 현재 여권 그리고 대통령 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느껴지는 힘이 어쨌든 기세 싸움에서 조금 더 우세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우리가 깊이 골목골목 쓰며 들어서 좀 더 높은 투표율을 촉발해 내고 그 다음 또 어쨌든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보 두 분의 성격 차이가 현저합니다 사실 구청장의 역할에 맞는 민생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둘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사실 그 역할을 해보신 분이 진교훈 지금 후보거든요 그런데 검찰 수사관 출신이었던 분이 지난번 운 좋게 사실은 운 좋았지만 우리에겐 불행했던 그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이번에 제대로 심판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걸 좀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선마지 녹화 중에도 뭐 밖에 유색사가 지나다라고 하고 제가 오는 길에 보니까 김태우 후보는 이제 그 플랜카드라고 하죠 그 건물 외벽에 붙여놓은 수막이 엄청 크게 좀 붙여놔서 눈에는 좀 팍 띄던데 저 궁금한 게 언론에서 여론조사도 발표도 하지만 이 밑바닥 민심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리의 대통령 우리 안진권 소장님은 매일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판매를 하실 텐데 실제 그 차이는 좀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거리의 대통령은 너무 과하고요 정광훈 목사님인가요? 아닙니다 길거리 적폐세력인데 그동안 이제 저기 이명박 박근혜 다 하도 길거리 데모를 많이 해서 길거리 적폐세력이 있는데 글쎄 민심이란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론조사도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다만 여론조사야 추세상 추석 전에는 여론조사 다 살펴보니까 다음 총선 때 야권을 찍겠다는 게 훨씬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야권 후보가 10에서 20%도 앞선다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인심이란 건 정확히 모르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너무 엉망이니까 답을 안 하거나 흔들마라는 샤이 지지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투표율이 60대 70대들이 많이 나오고 30대 40대 덜 나오면 민의당이 불리한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이런 변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남영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절대 자신할 수 없는 선거다 일반적으로 그냥 중도적인 시가로 보면 또는 관망자의 시가로 보면 이 선거는 야당이 질 수가 없는 선거죠 추석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8%가 나오는 뉴스토마트 조사도 있었고요 세계 지도자로 조사하는 미국의 모닝 컨설팅 조사 보면 20% 초반대로 바이든 기시다 그다음에 윤석열 이렇게 지금 동북아시아 냉전 3총사가 지지율이 세계 최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또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여권이 더 싫긴 한데 내가 야당이 좋아서 투표장에 가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저는 김태우 후보의 40억 애교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생경제의식 전문가로서 제가 이제 강소 국민이 한 56만 되고요 유권자가 한 50만인데 이 40억이면 유권자 1인당 많은 식의 일종의 추석 기간에 너무 힘들었는데 소비 쿠폰을 발행할 수 있는 거든요 주역 앞에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거든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교로 봐달라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언이죠 만약에 언론이 이것을 놀라놓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 나왔으면 이건 망언 극언이라고 엄청 호되게 했을 텐데 다수 언론이 그냥 뭐 논란? 심지어 논란도 아니고 그냥 해프닝처럼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 떠나서 정치협장을 떠나서 그 40억 망언 부분이 애교 발언이 너무 열받았습니다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때문에 선거를 해서 40억이 늘었는데 본인이 나온 일은 없었거든요 원래 그런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원래 선거법에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했었는데 선거법 안 맞는 이유가 그런 캐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본인이 나와 그랬어 이건 또 살벌한데 40억 애교반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거는 40억을 수수료로 생각을 해주고 본인이 천억씩 예산을 아껴서 잘 늘려갈 테니까 애교로 봐달라 이런 발언했던 거에 대한 비판이셨던 것 같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께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진교훈 대 김태우 김태우 대 진교훈 이렇게 둘이 양자 대결로 굳어져가고 있는데 이 두 후보의 강약점 장점과 약점 이렇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방금 남영 위원장님하고 안중권 소장님 멘트하고 맥을 같이 하면 이것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공중전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보도는 여론조사라든지 전체의 판사라든지 선거에 임하는 명분이라든지 이런 건 다 지금 확인이 되는데 선거가 항상 공중전으로만 결론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바당 민심인데요 약점 강점을 방금 사회자께서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님이 선거에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아주 작은 동네 반장 선거도 안 해보셨다는 게 단점입니다 반장 해보셨을 수는 있긴 한데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선거는 일단 공식선거 처음입니다 부총장, 부총장, 동장, 통장 반장 선거는 안 나가봤다는 거예요 고향 시원을 세 번 하신 분이 아주 예리하게 지금 지절하시네요 이어가 주시죠 실제로는 공중전에서 이긴다고 해서 마음 놓고 진 선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선거 역사에서는 결국에는 구 전체에 깔려 있는 민주당 조직 자체를 총력 태세로 동원해서 혼연일체로 만들어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바당 민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조직력과 바닥을 끌고 갈 수 있는 맨파워가 선거에서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의 수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엔 후보 선거인데요 후보께서 그런 거를 총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가 약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 보통 선거만 해도 후보가 있으면 후보 위주로 캠프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가 돼가지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주도부가 총출동하고 있는 거예요 판이 커졌습니다 판이 커지니까요 캠프에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중앙에 큰 정치원 온다 새로운 원내대표 온다 하더라 누구 온다 하더라 당에서 이런 정책 하라더라 이런 것 때문에 바닥과 괴리된 이런 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약간 단점입니다 후보가 처음 선거하는 부분 민주당의 모든 조직이 강서 내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3개인가요? 3개죠 3개 국회의원들마다 어쩌면 성향도 다르고 다음 선거가 임하는 자세나 경선을 앞둔 그런 각 지형도 다를 거예요 그거를 다 무마해 가면서 다 흡수해 갈 수 있는 총력 동원할 수 있는 당내 조직력이나 그립이 있느냐 이게 조금 정치 초년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가 장점이죠 상대편은 상대편은 솔직히 말하면 나오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는 평가 거기 있는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청장 선거를 이겨본 조직력이 살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공중전에서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계속 헛소리하지 않습니까 뭐 밀어주겠다는 등 이상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중전을 가지고 한다는 게 거꾸로 장점이죠 그다음에 사실 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이 지역에 저쪽에 기지창기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아래 연결고리를 가지고 지역 발전은 뻔하지만 결국 그거 가지고 승부를 내겠다는 바닥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도 봐야 되거든요 힘 있는 구청장 이렇게 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점과 단점 다 골고루 우리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바람이 불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구도를 좀 이번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도를 볼 때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또 소환을 해서 잊히고 싶다더니 이제는 강서구청장 선대위원장까지 나서냐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소환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더 이 선거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또 우리가 뚜껑 열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도의 면에서 지금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추가되는 이런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구도를 좀 전망을 하십니까 여당에서는 자신들의 전략이 뭔가 일정 부분 민주당 내부에 분할을 일으키는데 유리할 것이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건 못 될 거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구청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신 것도 없고 그냥 당내가 잘 화합해서 정수 쓰려라 이 정도의 발언만 했는데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금 약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진 그런 정서들이 있다는 걸 간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청장 선거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 박진영 교수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구도로 지금 치른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얼마 전까지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24일간 했기 때문에 목숨으로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충수를 넘어서 자살수예요 제가 봤을 때 자살수?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사실 이런 선거면 말씀하신 것처럼 힘 있는 여당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장 적당히 팔아서 지역 개발 공약 좀 내고 또 마곡 신도시라든지 신도시 개발 여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복지 정책에 예산 좀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그게 또 지방자치 정신에 맞아요 그런데 왜 먼저 앞장서서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고 공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끄집어내면서 정치 선거를 만드는지 선거 전략상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용화대 분들의 그냥 똥꼬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10월 11일이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대분열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당기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의 캠프를 보면요 상당히 매머드급입니다 사실상 양쪽 다 올인했다라는 평가가 좀 지배적인데 어쨌든 승자는 한 명 아닙니까? 두 명이 공동으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질 건데 여기에 대한 후폭풍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박진영 교수님 또 저한테 물어요? 구도 이거 딱 찍고 제가 이제 여가려고 왜냐하면 박진영 교수님은 정치학 박사이시니까 민지영 교수님의 부원장도 했지만 유튜브예요 그리고 스타평론가예요 그래서 깨알 홍보까지 굉장히 박진영 TV가 잘 나가요 요즘에 저도 가끔 보는데 정치평론이 아주 고도의 분석열을 갖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발언개를 드리면서 연속 질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찬성해요 제 발언 시간을 가지세요 분석을 해 주세요 이거 후폭풍에서 우리 안진결 소장님이 이어서 구현 설명하는 바람에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국민의힘 내에 비의원 반윤 또는 보수 혁신 세력들이 행동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신인규 변호사를 계속 붙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순석 대표라든가 유승민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부의 수도권 의원들의 동요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용화대가 주도하는 선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의 강남조차도 위험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박진영 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조금 생각이 다르죠 우리 남형위원 현장에 어떻게 다르시죠 평론가의 시선이에요 현장가의 입장으로 볼 때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이 선거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대위를 구성한 게 다 흘러간 물들 본인들이 패행시켰던 인물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책임론을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던지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지금 선대위를 꾸렸어요 그러니 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자명합니다 이미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2년차에 들어서면서도 늘 찾고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전 정권 씨 아니에요 그렇듯이 이번 선거도 계속해서 뭐 이제 같이 선대위 뛰었던 나경원 내지는 안철수 뭐 이런 분들한테 책임을 떠밀 겁니다 올드보이들의 귀한 그렇죠 그렇게 떠밀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말을 할 거고 혁신공천에 대한 깃발을 더 세울 것이고 그것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순응하게 될 것이다 다 침묵합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총선은 저희는 양대 당의 극한 대립으로 갈 것이고 이번에 김태우 후보를 낸 우리 정부 현 정부의 의도는 계속해서 정치 혐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본인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법위에 군림하는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저는 국민들에게서 점점 더 이 정치 정말 꼴배기 싫어 이런 마음을 불어 일으키면서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앞으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노리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저는 이후에 크게 국힘 내부에서 뭐 어떤 반동의 뭐 어떤 힘이 작동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의견이 갈리시는데 평론관이 어떻게 보시죠 의견이 같은데요 저는 책임론을 김기현 당대표까지도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 식구에요 바지 사장이 우리가 바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칭 바지도 바지 생명이 끝나야 되는 기회가 필요하거든요 바지도 벗어야 돼 바지도 날리고 수선이 들어가서 진짜 사장이 나올 때가 오니까 바지도 날릴 만한 핑계를 삼는 거죠 올드보이 날리고 싶은 사람들 책임을 미루고 싶은 사람들 바지까지 이번 선거로 날리는 거죠 싹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윤이나 비윤 쪽에서는 결국에는 용화대가 개입해서 선거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반론을 제기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용화대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명했는데 이걸 성공을 못 시켰어? 못 시킨 너희들 감안 안 둬 이렇게 판이 바뀝니다 서로 좀 싸움이 많이 나지 않나요? 싸움은 안 나죠 그쪽에 회계무늬가 있으니까 싸움은 안 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히려 더 팀은 수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동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나의 하명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성공 못 시킨 책임으로 너희들이 책임져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서 검찰 용화대, 측근들 이런 사람들 전면에 나선 계기로 삼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의견을 접고 제 쪽으로 안진건 소장님의 냉철한 판정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서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황당했던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것도 실언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김태훈을 좋아하면 바로 사명까지 시켜줘서 출마를 시켰다 사명권 남용 정당 경선 개입 심지어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까지 그동안에 우리 이준석 대표나 나경원 전 대표를 짓밟고 쫓아났을 때 이미 정당법 고발이 되어 있어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고발했고 저희도 윤석열을 공책 고발해놨거든요 정당법에 경선에 방해했다고 권력이 이번에도 그런 걸 드러냈잖아요 근데 더 그 다음에 두 번째 황당했던 게 그 나경원 씨는 정말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그렇게 짓밟혀서 대포 선거도 못 나가고 공작을 다니고 쫓겨났는데 자기 동료도 아닌다고 선대위원장 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놨으니까 오히려 더 패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봤었는데 분명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김기현이랑 당 지도부가 엉망이구나 후보도 괜찮았는데 니들 문제다 라고 남탓을 하면서 저도 바지사장 교체 시도나 아니면 정치검찰이나 무속비선 세력을 전면화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할 거다 왜냐면 당 내에서 그걸 제어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규 변호사님이 추석 기간에도 계속 국민의힘이 무슨 소량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상식적 합리적일텐데 당내에서 공감해주고 같이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안타깝게도 아주 일부 소장 젊은 정치인회회는 당내에서 그걸 지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명히 남탓하고 지도부 책임하면서 비대로 가거나 다른 사람 내세우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분석을 하자면 바지사장 갈아치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장 교체설에 대해서도 견해가 있는데 거기 자기 식구는 끝까지 내 식구예요 남영희 위원장님은 김기현 체제로 끝까지 간다는 거고 저는 그럴 거라고 안진건 소장님 견해는 다지사장 정도는 교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반박을 하시면서 반박 안 하려고 대신 이제 우리 의견을 한번 구체적으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저는 오늘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사장으로 여기 와있고 다음에 패널 자리 가면 제가 상세하게 아니 그러니까 제 존재가 우리 신도라서를 비롯해서 저항을 하면은 저기 뭐야 제 의견대로 되는 거고 저항을 제대로 못하면 이제 세 분의 의견대로 되는 거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시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답을 해 드릴게요 신사장님이 그동안에 외롭긴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강석정 패배하잖아요 특히 큰 표체로 패배하게 되면 그 퍼센티지가 중요하겠죠 네 한 10% 정도라도 벌어지면 국민의힘 후보들 정치인들이 극심한 공포시장일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에 품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니까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두근대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사장님 했던 그동안 노력이 의외로 윤석열이 자기 신봉을 밀어붙였다가 그동안 침묵했던 소수라도 야 이건 진짜 윤석열과 용화대와 한동훈이 잘못했다 사면도 잘못했고 그거로 내순관장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만하면 6개월 후에 총선에서 패배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장님 희망을 가십시오 분명히 소수는 목소리를 낼 거예요 왜? 자기가 떨어질 것이 싫어서라도 아니 근데 저는 제 예상을 조금 섞자면은 저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믿고 쓰는 거거든요 잘못을 해도 끝까지 내 사람은 지킨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바지 사장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더더욱 내보낼 수 없다 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말 잘 들으니까 좀 더 넘어가면은 지금 강서구청장 이 40억이라는 비용이 보궐 비용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과거에 오거돈 시장 박원수 시장 때 재보궐하면서도 거의 천억 가까이 썼다 이거 40억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시청 평론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살다살다 들어본 계변 리스트 TOP5 안에 들어갑니다 TOP5에 들어갑니까? 40억이 애교입니까? 예 일단 그런데 그 발언의 연장선 그 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0억이 애교입니다 그래서 왜 애교냐 그랬더니 자기가 천억을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40억 정도 수수료 줬다 생각하시고 천억 아껴서 국민들의 삶에 더 도움을 주겠다 이게 하나의 발언의 세트예요 이 발언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당선된 게 작년 6월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6월달 쓰는 예산은 그 전년도 12월에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산은 집행부가 구청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안을 올리면 의회가 항목을 다 조정하고 예산을 갖고 심사해서 이렇게 하시오 라고 방망이 친 그대로가 하나의 성립 법률처럼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억을 아꼈다는 거예요 성립된 예산을 임의로 안 썼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은 기만적인 구정 행정이고요 솔직하지 못하다 아니 그러니까 천억이 아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추경 없이 원리는 중간에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뭐 정리도 하고 다시 예비비를 벌리고 새로 사업도 해가지고 딱 떨어지게 만드는 게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재정법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억을 아꼈다 이거 자체가 편법이에요 그리고 탈법이고 그런데 그것조차로 문제의식을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편법 탈법을 해서 천억을 아낀다 라는 거에 문제의식을 못 가진 게 하나의 문제고 그러고 나니까 40억도 애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분들이 40억이면 도대체 뭐 얼만데 책임을 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보이는 한 8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구에서 보통 복지관 큰 동사무소 청소년 놀이 문화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통으로 날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나 그런 거 하나 잘 지어놓으면요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애교로 날려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애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국 정치인들한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비교가 좀 안 맞는 게 그때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동일 비교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고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서울 부산 보궐선거로 민주당이 정권을 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 또 지진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보궐선거에서 제공자가 다시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사례를 찾아봐야 할 정도고요 다른 선거에서도 재보궐 발생시키면 패배하는 경우가 많죠 후보를 아예 안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책임성 근데 그걸 연장성산으로 반박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지금 최소한의 균형감거는 상식을 잃어버렸다 차라리 정말 강속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후보여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출마시켰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백번을 양보해서 사람이 없어서 또는 정말 윤석열이 하도 챙기니까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그 다른 보궐선거하고 비교하니까 더 극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어떤 중도적인 시사품으로 방송에서 다른 선거에서는 그 후보가 나온 적이 없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역에서는 많이 영향을 끼칠 거예요 40억 그 예약이 심각한 게요 1,050억을 절약했다고 하는데 그게 기초정부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까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게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남기는 민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분이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게 특히 구청 같은 광역 특별시도단위에서는 행정복지전달체계예요 시군하고 또 달라요 시군은 편성을 해서 개발사업도 하고 직접 집행을 많이 한단 말이야 여기는 광역시도권을 집행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 예산을 남겼다 그게 정말 균형제정원칙에 맞는가라는 거 그다음에 그거 남겨서 뭘 할래 이거 잘못하면 유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려되는 게 이분이 저걸 가지고 강서구에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광역시의 구청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광역경제개발개혁수립권이라든가 뭐 도시개발수립권 자체가 특광역시에 있지 구청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한 발언이 아닌가 그 이야기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구의용감도 안 되는 분이셔서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좀 제가 보강하자면 이제 서울시 서울시 광역시에 있는 구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용인시 이 차이가 좀 있다 이 말씀이신 건데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가 좀 많다 보니까 진도를 좀 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이제 남은 변수 이거 좀 짚어봐야 되거든요 우리 남영규 위원장님은 이제 남은 변수는 뭐가 제일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40억 발언 같은 경우 후보의 실언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를 오히려 더 부각시킨 면인데 이 선거를 임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거고 정치적인 정무적 감각이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쪽이든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정치인들 후보자가 나온 상황에서 실수를 누가 하느냐가 큰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당락에 크게 결정적인 상황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이 투표율을 높이는 거여야 되거든요 이게 보궐선거는 항상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40%대만 나와도 아주 그냥 우세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지만 저희 지난 대선 때를 따져보면 저희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었던 40대가 투표율이 낮았어요 여기 강서구 일대의 셀러리맨 뭐 이런 평일날로 쳐보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대거 나오지 않을 경우 연세 많으신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핵심 지지층이 국힘 아닙니까 그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 투표율이 조금 떨어질 경우에 박빙의 승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을 돌고서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가 지금 전국 선거로 인식을 하고 전국의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맞먹게 갈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예단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상황은 이 강서구에 있는 국민들이 투표를 해줘야 그 선거의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또 이제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표가 좀 갈릴 가능성도 살짝 좀 있어요 맞습니다 동네 선거는 심판 선거만으로는 칠 수가 없습니다 동네 선거는요 동네 고유한 논리와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박시동 전 구의원님 저기 평론가님이 사실 구의원 3번 연속 당선된 분이거든요 동의원 아니에요? 시의원 시의원 제가 기초단체 강성으로 빗대서 같은 기초단체인 고향 시의원 물론 고향이 이제 사실 방역시급인데 아마 그때도 전국에 요동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 보면 전국과는 상관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 지역공약 잘해가지고 당선된 경우가 또 있어요 정당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자체 선거 특히 구청장 선거는 구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말 예를 들면 진경훈 후보가 다행히 경찰청 차장 출신이고 민생찬 전문가고 예를 들면 정치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후보 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민생이라든지 생활 밀착형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강점 많이 내셔야 돼요 정권심판으로는요 적극적 시청은 나오죠 속죽지증이나 관망진장에서는 나 진짜 윤석열 신고 김태우도 웃기지마 아우 나 오늘 사실 저기 투표 시간이 평일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른 가서 해야 되거든요 직장 끝나고 근데 내 친구가 지금 소주 한잔는데 소주를 한잔 포기하고 갈 건지 아니면 투표를 하고 소주 먹을 건지 이런 고뇌도 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우리 보통 소주시민들은 그렇죠 근데 투표장 가고 싶은 마음 만들려면 정권심판뿐만 아니라 그래도 강서구 발전에 강서구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 또는 여성범죄 또는 치약층 3 이런 여러가지 일수도 있는데 야 진경훈 후보가 오니까 그냥 바람뿐만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공연을 내놨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 회복하는 대로 강서구 쓴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유세도 할텐데 이재명 대표의 높은 인지도라든지 최근에 전국 중심에 있으면서 영장 기각돼가지고 이제 탄력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무심했던 분들도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신경쓰고 도와주고 지역발전공약 같이 해주고 그러면 그래 한번 이번에는 한번 힘 한번 실어주자 이것이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 놓치고 네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진짜 걱정하는게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질 수도 있다 우리 계속 그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 이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아 혹시 선관위 전체를 통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 배드로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걱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거 끝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이 눈 부릅 뜨고 지켜봐 주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긴장하게 말씀하시죠 선거는 11일이지만 지금 연휴 끝나고 그러면 수목금 평일 때 사실은 월요일 느낌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이슈보다는 생활 자기 직장에서 오랜만에 일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잊어버렸을 수가 있는데요 관건은 본투표일이 아니고요 사전투표일입니다 지금 10월 6일과 7일입니다 사전투표일 민주당에서는 이 3일 지금 선거 D-3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평일에 총력을 다해서 사전투표일을 올리느냐가 여기서 승부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진력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7일, 토요일이 투표가 제일 좋은 날이니까 그날 대대적인 어떤 투표 캠페인이 잘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사전투표가 많이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그때 여유 있게 투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투표 관행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김태우 후보가 빌라를 아파트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서 쪽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아파트로 바꾸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지금 피해보신 분들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직권 여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내야 될 것으로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이 동네 오다 보면 진보당 후보님 현수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현수만 많이 내버렸거든요 바로 진보정당이 필요성이 그런 면도 있는 거죠 민주당이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진보당이나 정의당 또는 김호석당이 선거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계속 문제 제기해 줌으로써 사실 그 피해자들이 강서히 제일 망하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전세특별법이 다 포괄이 안 됐으면 개정안을 지금 내놨어요 민주당 을지로위원에서도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더라고 국회에서 만났는데 또 허정식원도 개정안 내놨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이 진경훈 후보가 지역에서 실제 그 피해자들이나 가족들 지인들에게 우리당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걸 내가 앞장서서 했다 구청장이 중앙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홍의표 대표 원내대표로 함께 이런 메시지를 잘 내야 된다는 얘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진보당한테라면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진보당 후보도 최선을 낳하지만 민주당 후보도 진보당당 못지않게 생활 이슈 서민 뉴스에 최선을 낳는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강서구 선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오늘 논의를 좀 해봤는데요 광고 듣고 저희가 전체 판세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 전문 업체입니다 이름도 너무 쉬워요 더 착한 보험이에요 더 착한 보험 이름처럼 아주 더 착하고 성실하게 보험을 이제 설계하고 점검해 드리는 그런 업체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화재 건강보험 등 모든 보험의 상담이 다 가능한 더 착한 보험 저희 스픽스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문의 전화가요 1644-1236 1644-1236이고요 일과 시간 이후에는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카톡, 상담량 24시간 예약 다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 내 보험 가족 보험 한 번씩 싹 점검해서요 더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가주시죠 네 구강 세척기 구강 세척기 이제 강서구에서 좀 더 총선을 앞두고 시야를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에 연휴 민심은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읽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연휴 이후에 민심을 가장 좌우할 변수 티포인트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연휴 민심 포함해서 마지막 총선 때까지 가를 변수 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결국 국민들은 내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크시죠 제가 이제 추석 때 인사드리러 재래시장 전통시장 다니고 지역주민들 만나고 사실 그분들은 이 정쟁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으세요 그냥 아 물가 너무 비싸고 공공요금 너무 올랐고 지금 내 아들 세금 맞고 이자 대출이자 많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구동성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정치 맨날 싸움만 하지 말고 좀 우리 서민들 좀 살게 해줘라 그 말씀이시거든요 결국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민생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될 곳은 결국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아닙니까 헌데 대통령은 뭐 이념전쟁하자 싸워라 뭐 이런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또 그것에 또 부응해서 싸움하려고만 하고 있는데 그에 대응하고 반박을 내놓는 야당이 똑같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도 앞으로 내놓을 것은 민생정책이다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그럼 이런 민생문제에 더해서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 국회 내에서의 어떤 변수나 이런 건 특별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국회 제대로 열릴까요 뭐 그래도 일단은 국회가 열린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원래 이제 주장하는 게 영화는 영화다처럼 정치는 정치다 늘 주장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인들이 급속한 민주화를 겪으면서 정의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이 심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언론 환경이 굉장히 말초적인 옐로우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치를 게임화 시켜버렸어요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실제로 민생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 이슈보다 정치적 감정의 선에 의해 가지고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늘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근데 재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분석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야당 대표가 민생영수회담을 던졌기 때문에 제 이론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데 물론 제 이론이 맞을 겁니다 맞지만 민생 문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생을 접근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거시경제에요 거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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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을 한번 만들어버려야 돼요 만들어버려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북권 행사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작은 민생 이슈지만은 거시경제적 차원의 정권과 일합을 겨루는 메이저 이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적인 하나의 불씨를 찾아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이런 것까지 수사하자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국회가 상당히 더 정쟁화 될 가슴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박시종 평론가님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종료한 이후에 영장이 기각이 됐죠 제일 먼저 내민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극렬한 정말 열성 지지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했겠죠 받을 사람한테 얘기를 해라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도라든지 적어도 제1야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잘했다 내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하고 인생이 기파하니까 오야만 만나자 조건 없이 얘기한 거거든요 아주 잘했다 당연히 물론 청와대에서는 거부하겠죠 사실상 꽃노이로 패라고 봐요 응해도 결국 이재명이 이니스테이블을 잡은 테이블에 끌려 나온 모양새고 거부하면 민생을 앞두고 그런 회담도 안 해? 언제까지 그럼 야당 대표를 피의자 취급하면서 안 만날 거야? 뭐 어느 쪽으로 봐도 정치적으로도 이득이었고 실제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민생을 먼저 생각했다는 그런 모습 북민들에게는 굉장히 안도감을 줬다 좋게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민생 이슈를 던졌는데 저는 그걸로 전국이 흘러갈 것 같지는 안고요 왜냐면 추석 직전에 사실은 영장 개강 문제 때문에 모든 이슈가 빨아들여졌지만 그거 아니었으면요 그 직전에 바로 일주일 전만으로 메가톡급 이슈들이 줄줄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이 이제 드디어 본선을 납두고 있어요 그게 무대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대법관 그 다음에 장관 3명 인사청문 이거 전부 다 정쟁거리거든요 근데 엄청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는 정말 잘했다 보기에도 정말 좋았고 책임 정치를 느끼는 국민들에게도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흐름으로 정말 좀 가서 실사고시로 정치가 이번에 한번 좀 판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정치적 메가톡급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흘려갈 것 같다 여기 좀 아십시오 아니 그래서 여당에서는 뜬금없다 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안진거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걸 받으실 것 같은데 절대 안 받죠 절대 안 받습니까 절대 안 받죠 총선 전까지는 절대 안 만날 겁니다 총선 후에도 네 놈 때문에 총선 졌다 너 더 싫다 하고 안 만날 끝까지 안 만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 저는 뜬금없다 라는 어 국민의힘의 비난을 백번 천 번 받더라도 제안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뜬금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1번 걸려 제안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뜬금없지도 않죠 여러 번 제안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김기현 대표가 이제 궁색하니까 뜬금없다고 한 다음에 여야부터 만나자 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오케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절했군요 국민들한테 담담하게 설명하면서 좋습니다 원래 김기현 대표를 먼저 만나자 한 것도 저였는데요 당시 용화대에서 개입해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나려고 했는데 한번 용화대가 뭐하러 만나냐 무산된 얘기 있었잖아요 여당 대표도 건강 회복되는 대로 만나버리십시오 오히려 그래야 더 이니셔티비가 지는 겁니다 의리워또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윤석열이 거부했다 그래서 아 나는 바지 사냥이니까 김기현 안 만나 이러면 안 됐나 봐요 저는 여러 가지 불쾌하고 사실 단식할 때 찾아오지도 않은 못된 여당의 대표이고 참 못난 사람이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은 국민의당 대표인지도 국민의힘 대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만나가지고 네 좋습니다 용화대는 안 만났지만 우린 만나서 논의하겠습니다 해서 진짜 세수가 60조가 지금 풍크가 났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이 엄청난 이슈거든요 결국 그건 매우는 추경을 하거나 아니면 세추를 조종하는 추경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추경을 해야 되는데 네 이대로 안하면 60조 결국 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약자들 또는 중소기업 이번에 R&D 과학자들 힘없으니까 그런데 다 깎아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슈들을 계속해야 된다 경권 심판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둬도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주마가편 달리는 마을에 채찍을 가려면 이재명 대표는 원래 전문성이 있었기도 했으니까 계속 민생경제 예산 이슈로 집요하게 제기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된다 하나 더 붙이면 1등급 사법조가 이번에 국감에서 핵심이 됐죠 그건 정말 홍배 대표 중심으로 잘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내년 총선 앞두고 정말 서민 중산층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새로운 이슈 제기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친환경 무상급시 있었죠 반값 등급금 있었죠 경제민주화 있었죠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무상교육도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 세종시가 세종시민 전체에게 대중교통을 무료화 선언하거든요 그걸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대중교통비 무료 전국민 뭐 이런 과감한 정책들 또는 무료가 어렵다면 뭐 반값 대중교통비 이런 것 정도는 들고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요 새로운 최근에 민주당이 정책 이슈에서 민생 경제 이슈에서 주도한 게 많지가 않아요 새롭게 발굴해낸 것도 없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뭐라도 들고 나와라 이런 거 지금 이제 격론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DJ 대통령 시절에 영수회담을 8차례나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역대 정부에서도 영수회담은 다 했습니다 한 번씩 이상들은 다 했는데 홍준표 대구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영수회담 이재명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격을 높이려고 한다 민생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우리 홍 시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홍시장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잘 아시잖아요 디테일 정도인 것 같아요 디테일 정도인 것 같아요 디테일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아껴놨습니다 홍 시장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욕을 바라신 거예요 제가 한 번 저기 대구 갔었는데 인사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본인도 한 번 만나고 싶으시죠 대통령 대통령이 홍 시장님 얼마나 신하신지 알잖아요 3인 고문이 날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 만나주면 김기현 대표 격이 올라가나요 뭐 같은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선 주사였던 분과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 말씀하신 것처럼 격을 따라서 많이 만나는 게 좋죠 만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 김기현 대표를 좀 도와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예산 법률주의가 아닙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법인세 낮춰주고 세수 깎고 이래가지고 저전 파탄 직전이잖아요 이런 거를 국회에서 해결하려면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가지고 예산 법률주의는 아니더라도 기재부에서 하는 예산들에 대해서 법률로서 보완을 해가지고 엉터리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의회정부의 역할을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국회가 검찰의 신여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죽어있는 민주주의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 수장으로서 예 정당의 수장이 아니라 양당 대표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남용희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이분이 인기가 많으셔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보다 가장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게 격을 높이려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통령 주자에 나 있어 라고 존재감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발음을 보면서 야 그 틈새 키워주시는구나 야 이분은 정말 노련해 공간을 잘 보시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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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가 친명일색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는 않고요. 지금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해줘야 될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책임있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당대표를 검찰의 독재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에 같이 조응했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한두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누구라도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견을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지금 이 강성구청장 선거 이후에 판세를 보고 당대표 우리 이재명 대표가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함께 단합된 목소리를 보여주는 모습 그러니까 재정비가 딴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징계 부분에 대한 그 결론을 잘 내려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아주 중요한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이견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차고도 넘치는 이유들에 대한 것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무위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부분을 원내 지도부에서 세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지금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게 또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 번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의 총선에 영향까지 미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잘 해결해내면 저는 내용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박시동 경론관님 보시기에는 지금 친명 또 비명 이런 갈등이 그동안 체포동향 가결 국면에서 나오긴 했었는데 이건 색출 문제 이건 징계 부분이 하나 연관된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남영 위원장이 짚어주신 대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강경하게 탄핵하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위원으로서 지금 탈법, 편법적인 얘기라든지 또 아유 더 얘기하면 뭐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실 검찰 손에 놀아나는 이른바 그쪽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징계 문제는 사실은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 내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양심과 헌법상 권한 그런 식으로 내가 표결했는데 그리고 나 보기명이라서 얘기 안 할 거야. 끝까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미 말한 분이 다섯 분인가요? 다섯 분인가요? 그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에 대한 징계는 일단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요. 또 그 얘기를 하신 분에게는 그러면 뽑아서 그분들만 그럼 징계할 거냐 나머지 29편을 내버려 두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문제는 당을 이렇게 위기로 몰아가고 당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준 그 사람들에 대한 당원들의 이 강력한 이 뭐랄까 분노 이거를 덮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징계가 아닌 다른 어떤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이게 해소되는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결표를 던졌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 구속대라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적법 절차를 지켜서 법원에 가서 판단은 받아 봐라. 이게 왜냐하면 또 중도층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민주당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씻어줬다라는 평가도 좀 있거든요. 우리 안지벌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와서 결론적으로 지각됐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너무 낯뜨거운 논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죠.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했으면 박수받을 뻔했어요. 나도 이재명 대표 마음에 안 든 거 많고 당 운영에 대해서 나는 이견이 있는 사람이다. DJ, 그 천하의 DJ 때도 정대철 의원이 경선을 붙고 문제제기 했었다. DJ가 압도적인 야권의 정말 법민주선의 지도자일 때도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다만 지금 정치검찰에서 하는 너무 이재명을 우리 같은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자리를 가질 수 없게 너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사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하면 어차피 될 일을 왜 회기 중에서 우리까지도 권해하게 만드냐.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반대다. 체포동의안은. 비회기 중에 청구해라. 사실은 불구속 재판이 우선이 불구속 기소하면 제일 좋지만 정해야 된다면 비회기 중에 해라고 했으면 그 사람도 박수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의 시점, 내용 모두가 문제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너 한번 잡혀가 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특히 168명 중에 161명이 구속영장 기각탄원에 동참했는데 이재명도 필요로 6명은 동참도 안 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격을 밝히는 사람은 6명 정도 추정됐는데 현재 거의 그 사람들이 다 징계도 좋지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을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해당 행위나 너무나 많은 당내 분란이 있기에는 그 외에 대한 정치 책임으로 징계를 본보기로 물을 수는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탄원했다고 자기는 탄원도 철했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구속대라는 이야기인데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정치 물어서 당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오래전은 지지자들이 조금 더 냉정해졌으면 좋은 게 부결했는데 가결했다는 명단이 너무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정책 경쟁자가 살짝 집어넣어서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단 함부로 돌리지는 않아야 된다. 얼마 부결했는데 억울하겠어요. 제일 이 상황에서 고약한 건 뭐냐면요. 가결을 주도한 걸로 추정되는 신문 중진 1부 그다음에 586 중진 1부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명단에 이런 게 봐.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 지금 세관에는 이미 평가가 나와요. 신중해야 된다. 심지어 저도 이건 신중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하고 제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예민한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묻고 또 묻고 그런데 대신에 색칠한 표현도 쓰면 안 돼요. 색칠한 표현은 중도층이 너무 불편해서 인민재판 같지 않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지역주민은 숙권자로서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 답해라. 지묘하게 물으십시오. 특히 친문 중진 이라는 사람들 친문의 다수는 부결표를 했지만 그다음에 586 역시 전대역 세대 다수는 부결했을 거예요. 혜연하게 586 중에 미더급이나 중진들은 입장을 안 맡겨 있거든요. 그런 상태대로 겸유하게 피해가 안 해. 아니 제가 그 사람들의 패스에 다 들어가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장관이나 의원들한테 전화한 사람들의 결과물도 봤어요. 희한하게 정말 친문 중진들이 일보하고 586 중진 일보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요. 부결했으면 답했겠죠. 가겐한 걸로 추정되거든요. 그런데 명단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괘씸한 거죠. 저는 징계 예전에 정책책을 보려면 정말 당위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잘나가고 3선, 4선까지 됐던 인간들이 전혀 정치검찰하고도 투쟁하지 않고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죽이기에 대해서도 별로 맞서지 않아. 문재인 정부 잘 나갔으면서. 그건 너무나 둘 다 문제잖아요. 이재명이 죽이고 있는데 거기에 방조하는 거나 찬성한 거나 심지어 자기들이 제일 잘나갔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은혜는 은혜는 대로 다 이불었으면서 문재인 죽이기 문재인 장관의 정부에서 벌써 장관이 3명이 구속됐어요. 3명이 영장 기각됐고요. 수십 명이 지금 기소됐거나 수사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나서.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물어야죠. 당신 뭐하고 있냐고. 이번에 입장이 뭐였냐고. 제가 우리 오늘 시청자들한테 안진근 소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인지 댓글 잘 와주세요. 아니 근데 색출 논란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입장을 지지자들은 묻고 지지자들은 물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인의 표결을 한 거니까 또 안 밝히는 것도 그걸 강제한 거고 그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국회의원으로서의 나의 지위와 당인으로서의 소속 감사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중요하시면 당적을 버리시면 돼요. 탈당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해결책까지. 그러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무기명 투표하는 것이 헌법적 권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법에 의한 권리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정정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정치결사의 자유가 헌법 8조에 나옵니다. 국회는 40조부터 나옵니다. 정치결사의 자유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우선순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혼돈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어쩌고저쩌고 그거 과잉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권위적 발상이에요. 저도 약간 덧붙이고 이 부분 중요하니까 이게 논쟁이니까요. 신규 변호사람도 추석 기간에 이 논쟁에 대해서 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내년 제가 신규 변호사 팬이니까 라디오 돌리다가 신규 변호사람 나오면 듣거든요. 라디오를 어떻게 이렇게 돌려. 스픽스에서 한 이야기하고 다른 데 가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달리는가 들어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우세요. 거의 똑같으세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당연히 국회법상에 무기명 투표가 권리가 있고 인사투표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무기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 모든 무기명에 대해서 어떤 답을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찬반 투표에서 생각지도 않은 야권이 반대해야 된 대법관에 찬성받아왔다고 해서 너 찬성해서 반대했어. 묻지 않잖아요. 너 김진표 국회의장 정말 문제 많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 지금 민당 오는데 다수였잖아. 그래서 1등이 국정됐잖아요. 처음에는 물었죠. 누가 김진표 찍었냐. 지금도 사실 흉망스러우니까. 하지만 묻다 말거든요. 그런데 무기명 투표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저도 당원 지지자 심지어 지역 주민으로서 아주 중대한 국정연안이나 중대한 이런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에 있었는지 묻는 권리가 오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답 안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권리가 오선했니까 난 답 안 한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묻는 국민들 궁금해하고 나는 당신에 대한 평가의 지표로 삼켰다. 향후 경선이나 총선 때 판단의 금으로 삼켰다. 심지어 그냥 무당파하여도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국회의니까 나를 대변하는 헌법규. 그런데 아예 답 안 하는 것은 무책임 안 자세한다는 거죠. 끝까지 나는 답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걸로 제가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냉정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이야기는 확실히 해둬야 되겠어요. 그 문명 투표보다. 안진근 소장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군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금방 정답을 국회의원들이 자랑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헌법기관이다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기관이라는 것은 집합명사라는 뜻이에요. 국회의원 한 사람의 개인에 최소한 13만 8천 명의 국민 유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야 될 또 하나의 의무도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네네 말씀하시죠.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회의원과 전체 전국지역위원장이 있는 방에 제가 혼자 진짜 바로 썼습니다. 우리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 떳떳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썼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왜 여기서 얘기를 멈추려고 했냐면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민주당에서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 이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분 좀 어떤 분이신지 하고 또 앞으로 역할 어떻게 국정 국회관계 여야관계를 풀어나갈 걸로 예상하시는지 박진영 교수님이 대표로 얘기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각종 표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홍준표도 있고 표가 한 표 밖에 없으신 한 표도 없으신 용연표도 있고 1표도 있어요. 표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월 11일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하는데 역할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이분이 좋은 지역구 자기 자리 삼선했던 지역구를 버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하는 강남으로 지역구를 옮기셨어요. 이게 내부의 물갈이와 정치의 혁신의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굉장히 중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서초 쪽으로 간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여야관계가 좀 더 물고가 잘 터지고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오늘 이 가게 찾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 또 힘 많이 얻으셔가지고 또 일선에서 또 열심히 해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 그냥? 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박시덕 남영이 이야기 한번 마찬가지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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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실 말씀이 오늘 주로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깔끔한 마무리 좋았는데 왜 그래? 아니 박시덕 남영이 두은 아니 이거 지금 제가 시계를 보고 있다고 맞힐 시간이 다 돼서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마치세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만나요. 고맙습니다.